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월 10대 여중생을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15살 A양 등 10대 청소년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피해의 여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청소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의 여중생을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오게 됐습니다.